아 이게 뭔 찬지 아시죠? 티코를 다 보겠네 아 대우 티코 차가 지금 불러다니는 차 같거든요 명암도 있고 내부는 깨끗하고 아 이렇게 자세히 찍으면 또 저기 하신데 하여튼 이 차가 있는데 내부는 진짜 깨끗하시고 위에만 도색같은거 벗겨지고 했는데 어쨌든 티코를 봤어요 아우 너무 신기하네 이거 저도 탔었거든요 티코를 진짜 오래전에 옛날에 이 색깔도 이 파란색으로 형이 타던게 있었는데 그거를 저를 물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티코를 몇 달 산적이 있었어요 반갑다